충현교회는 18일 저녁 7시에 교회본당에서 제6대 항규산목사의 위임감사예배를 가졌다. 이날 위임국장 강병두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자의 말씀이 있었다. 이어 위임 목사의 서약과 교인들의 서약에 있은 후 위임국장은 공포하였다. 위임패 증정은 노회장 김용기 목사가 하였으며 정경노회장 김종학 이광우 목사는 권면을 하고 노태진 목사는 경려사를 유병근 목사와 김광석 목사는 각각 합사를 하였다. 답사에 나선 항규산목사는 포부에서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것과 말씀이 말씀이 되도록 하며 다음 세대를 챙기고 성교와 전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의 서기 안석현 장로의 인사와 강고가 있은 후 내주의 나라와를 찬송한 후 김용기 노회장의 속도를 끝으로 위임의식은 종료되었다. 성교의 교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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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의 피로와 우주와 교제와 пров狂атого Mess설로 아주 accomplishment This is a really good evening Spirit. avezôt body citations 하늘의 교제의 삶을 지금 시작합니다. 성교의 교제와 교제와 교제는 교작을 지금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